아우테마를 환영합니다. 강력한 배경을 가진 현대적인 토큰입니다. 주요 인물은 내 거주지, 교육 및 기술 능력에 상관없이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기도 쉽고 안전한 토큰으로 전통적인 경제와 암호화폐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로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토큰을 통해 판매자는 상품을 암호화폐로 판매할 수 있고, 프로젝트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설이 된 Ultima는 이제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개발자 팀이 만든 개선된 효율적인 블록체인인 Smart Blockchain으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 속도가 수백배 증가하고 토큰 관리에 대한 액세스가 단순화되며,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랜잭션 속도가 수백배 증가하고 토큰 관리에 대한 액세스가 단순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제품에 통합하면 사용자는 새로운 토큰의 모든 기능을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Smart Blockchain의 새로운 Ultima 토큰은 우리 생태계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강력한 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산업의 미래입니다.